열펑킹머만들 반갑습니다 열펑킹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모발의 조건이 극과 극이에요 모근에서부터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곱슬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 곱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이제 노글노글해요 노글노글하다는 말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열펑을 하시면서 또 염색을 하시면서 해서 손상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노글노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은 너무 부스스하니까 부스스하니까 매직 쪽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 끝에는 제가 가볍게 시컬로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손상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제가 어떻게 약을 폼젤을 도포해야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분 방치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이 웨이스라인과 전부 다 노글노글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할 거고요 나머지 건강한 부분들은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발은 저희 피카는 특성상 전처리가 없어요 전처리가 없고 그냥 폼젤을 그냥 바로 도포할게요 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 처리 10분 했고요 이제 2차 연화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데미지가 손상이 많은 곳에는 C3에다가 제가 여기 보시면 파워하고요 오일을 두펌프씩 믹스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부분에는 또 새로 나왔지만 염색하신 머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C2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두펌프씩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한번 2차 연화 해볼게요 우리 원자님들이 데미지가 손상이 심하다고 해서 그냥 시간차로 해서만 연화를 보시는데 시간차로 연화 그러니까 짧게 보는 건 연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다시 한번 손상이 노글노글 해갖고 손상이 심했던 부분에 C3하고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부분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뿌염을 하셔가지고 또 염색 모발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C2로 했습니다 여기서 경계선을 두지 말고 그냥 쭉 펴시면 돼요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죠? 이렇게 굉장히 반짝반짝 거려요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점 점점 화면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이 케라틴 폴리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우 윤기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에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어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어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어 도포해 주시는 거에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육이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 네 자 지금 제가 트리플 연화라고 해서 담수연화까지 하고요 폴루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했는데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 굉장히 노글노글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내가 단단해졌어요 네 네 네 네 자 지금 어 프레스 작업을 해서 제가 매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굉장히 반짝거리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밑에 약간 시컬을 주기 위해서 어 지금부터 19mm로 해서 와인딩을 할게요 피카에 19mm를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수분 조절을 해서 폴리 폴리를 분사할 거에요 요렇게 네 네 요렇게 네 하신 다음에 네 슬라이스를 저는 이번에는 V파트를 떠서 네 이쪽에 그러니까 좌측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길게 떴겠죠 네 피카는 왜 길게 떴을까요 봉이 기니까 네 굉장히 길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19mm로 제가 한번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요기서 19mm니까 V섹션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빠르고 그래서 원자님들도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 섹션만이 아니라 버티칼로도 잡을 수 있고 저희가 V섹션으로 이렇게 와인딩 할 수가 있어요 롱아이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네 제가 그대로 그냥 덮개아이롱 피카엡 덮개아이롱을 덮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리시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열의 면적을 활용하셔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놓다가 쫙 빼시면 네 요런 컬이 생겨요 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또 제가 요 폴리를 아까 살짝 분사를 했는데 한번 더 분사할게요 어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물로 수분 조절 하시는 것보다 어 모발에 단백질 또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하구요 또 이렇게 우리가 수분 조절도 되면서 네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구요 자 V 섹션으로 잡으신 다음에 음 V 섹션으로 네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네 요렇게 잡으시고 음 천천히 네 릴렉스하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빨리빨리 안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바퀴 두바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싹 다려주시고 한바퀴 두바퀴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예 이 모발은 음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많은 머리에요 손상이 많아서 거의 끊어지기 직전에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피카의 C 라인을 가지고 예 복구 펌을 하고 있는데 복구 매직이면서 시커펌을 하기 위해서 한거에요 자 두번째 판넬 네 좌측도 이렇게 폴리 폴리를 분사를 하시구요 예 두번째 좌측의 두번째 판넬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 섹션으로 제가 떴어요 네 그 다음에 자 19mm로 전체적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이 저희가 길게 붙잡고 할 수 있는게 어 피카의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번 또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짧은 아이롱의 어 단점을 보완했다 할까요 롱 아이롱으로 그리고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쪼개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상의 각도에 맞춰서 이 흐름에 맞춰서 와인딩을 하니까 웨이브 자체도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넓게 덮어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한바퀴 두바퀴 싹 다려주시구요 다시 한번 다르시고 한바퀴 두바퀴 싹 다려주세요 네 안에서 쪄주고 밖에서 또 열을 주니까 어떨까요 네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고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용기가 많이 나요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도 두번째 판넬 제가 이렇게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섹션은 V 섹션으로 떴어요 그죠 그래서 길게 잡으시고 네 19mm 와우 굉장히 길죠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구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한바퀴 반이나 두바퀴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웨이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 있거든요 집중은 그래서 밑에 약간의 그냥 C컬 펌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컬만 잡아주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19mm를 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으시구요 모발이 글러브 안에 끝까지 들어가면 이 연예인 덮개 있죠 이 친구를 이렇게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한바퀴 두바퀴 싹 다려주시구요 수분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바퀴 두바퀴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구요 다시 한번 싹 다려주시구요 어 이 모발은 모발이 곱슬이면서 어 극손상 모발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웨이브도 어떻게 펴주면서 결도 다려주면서 네 웨이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넬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어 제가 어 그냥 전체적으로 잡을게요 두 파트가 아니라 그냥 원으로 해서 잡으신 다음에 19mm로 네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을 해주시구요 폴리 분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끝이 수분이 이 모발 속에 이 머리카락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속속속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끝까지 모발이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네 후자 우리 매뉴얼이죠 덮개아이롱 연예인펌기로 해서 네 이렇게 눌러주면서 살포시 눌러주면서 다려주면서 다시 한번 다려주고 눌러주고 하니까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열이 나고 이중으로 해주니까 네 굉장히 컬이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 있으면서 윤기나게 할 수가 있겠죠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토탈 보시면 다 됐는데 앞쪽에 하나 제가 와인딩 했고요 양 사이드에 세 개 그죠 그 다음에 다섯 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구요 깨끗이 물로 헹궜어요 하고 나서 여기 보이시나요 릴스 인텐스 헤어 샴푸로 해서 제가 전용 샴푸로 해서 샴푸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빛이 나죠 그래서 하는데 이 릴스 인텐스 헤어 샴푸는 곱슬거림을 곱슬모발 있잖아요 전용 샴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습기에 이렇게 영양을 주는데 그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슬 매끄럽고 이렇게 곱게 펴지는 매직 모발에 쓰면 좋은데 어 이 친구는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손상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곱슬도 심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손상이 되게 심한데 곱슬 전용 샴푸를 해서 부스스함이 올라오지 못하게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용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로 전용 샴푸 있죠 이렇게 써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원자님들도 곱슬이나 매직 손님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 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깨끗이 헹구고 트리트먼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물로 헹궜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이렇게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제가 트리트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어 우리가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는 모발이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 있죠 거기에 모발에 엉킴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해줘요 그다음에 큐티클도 보호해줘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트리트먼트도 아 이게 향이 좋다 뭐 이런 것보다 이 모발에 맞는 그런 걸 사용해 주시면 더 전문적인 헤어살롱이 되겠죠 컨셉 헤어살롱이 그래서 저처럼 요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제가 또 깨끗이 헹구고 나가서 또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샴푸실에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빗질도 잘 되고요 굉장히 잘 되죠 네 또 제가 요렇게 만져보면 웨이브도 제가 원하는 시컬만큼 나와준 것 같아요 제가 깨끗이 또 드라이 완전 건조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 거의 건조가 됐어요 네 별 위주로 제가 했기 때문에 네 끝에는 그냥 시컬 정도 가벼울 정도로만 나오게 했어요 우리가 극손상 모발은 웨이브를 강하게 걸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어떤 결과치로는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욕심이지만 그냥 시컬 정도만 가볍게 주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생각하셨을 때 음 그냥 어떤 매직 그러니까 결 정도로 해줘야지 극손상 머리를 어떤 웨이브를 걸겠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시컬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는요 여기 보면 액션 크리스탈 오일 있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딥하지가 않아요 그냥 라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도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요 또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식물성 오일도 들어가 있고 해서 굉장히 모발에 좋아요 네 그냥 오일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영양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모발이 가라앉지도 않으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다 할까 저의 느낌도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quarrats 거앉 하 거 저희